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크래프킨인 페르소브. 자, 6월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페로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올 수 있게끔 페로가 이야기를 해줬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라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칼라링이 되어지면 이러한 문안이 되겠죠. 자, 이거를 여기 선의 부분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접어주시면 자, 패스오버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패스오버가 된 것이 무엇일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넘길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고학년들은 심심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문 부분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을 열어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